아싸 여행 여행이라면서요? 타고난 양궁의 신이야 저대로 두면 안 돼요 저 선수 선수들이 방에 없습니다 제과 선생도 방에 없어요 모두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내 인생의 관역은 무엇인지 인권센터장을 상임할까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절이가 좋았어 두 번 말 안 할 거니까 잘 들어 슬럼프의 가장 좋은 약을 스스로들 찾아낸 것 같구만 감사합니다